안녕하세요. 지용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어요. 오늘은 양념치킨 라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용심 매콤달콤 양념치킨 라면 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sns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치킨의 맛이 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안에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프 두 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양념소스. 이건 양념치킨소스라고 나와 있어요. 양념치킨소스. 매콤한 비빔소스. 양념치킨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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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콤달콤 양념치킨. 수프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양념소스와 이거. 양념치킨소스. 양념치킨소스. 네 이제 물을 부어 놨고요. 4분을 기다리라고 나와있거든요. 4분을 기다린 후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게 뭔지 궁금해서 뜯어 보려고요. 땅콩 같은 거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그 양념치킨에 보면 옛날 그 양념치킨에 보면은 땅콩이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아무래도 양념치킨 소스 맛이겠죠 네 이제 거의 4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멍을 뽕뽕 뚫어서 물을 붓게 되어있거든요 뽕뽕뽕뽕뽕 네 물을 다 붓고 왔어요 이제 다 익은 것 같아요 소스를 넣고 먹도록 할게요 음 넣으니까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땅콩도 있고 네 비벼서 싹싹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양념치킨 냄새는 전 잘 못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따다키마스 다 비벼졌어요 보여드릴게요 색깔은 생각보다 빨갛진 않은 것 같아요 양념치킨은 되게 빨갛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빨갛진 않은 것 같고요 냄새는 네 냄새도 그렇게 그 양념치킨 맛인 냄새는 나르진 않은 것 같아요 나름 매력있는 맛인 것 같은데 양념치킨의 맛이 나나요? 잘 모르겠네요 진서씨 네 네 이거 먹어볼래요 양념치킨 뭐예요? 응 먹어보고 평가를 해주세요 어떠세요? 양념치킨 맛은 안가지 않나요? 후추맛이 좀 강한 것 같은데 맛이 나쁘진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응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제 입맛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따 뵐게요 네 네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진서씨 네 불닭 물탄맛 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좀 밍밍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라 해야 되지? 좀 생거같고 후추 뿌린 맛이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불닭볶음 못 드시는 분들 진짜 매운 거 근데 약간 순하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맛있어요 하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내 마지막으로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아 물 좀 주세요 흠 흠 흠 흠 흠 흥 흠 흠 제가 후루룩 마시다가 살에 걸렸어요 여러분 살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매운거 특히 아우 개가 고팠나 봐 너무 빨리 근데 처음에 별로였는데 저는 끝판에 가서 아쉬운 맛이 나네요 더 먹고 싶네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 인사드렸는데요 양념치킨 라면 컵라면 먹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양념치킨의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약간 후추의 매운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땅콩소스로 잡아줘서 좀 독특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호불호가 갈리는 맛일 것 같아요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